부용꽃 필 무렵 옛날 어느 고울에 부모님을 일찌겨이고 오두막에서 홀로 살아가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곱단이었는데 동네에서도 이쁘다고 소문이 나 있었지만 성격이 고든지라 총각들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곱단이는 남의 집에 삭바느질을 해주며 없는 살림이지만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낙들이 빨래터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곱단이 처녀가 며칠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곱단이가 먼 친척집에라도 간 건가 요즘 통 보이지가 않네 그려 하루는 이웃에 사는 안아기 곱단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곱단이 처녀 집에 있는가? 여러 번을 불러보아도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자 안아근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에그머니나? 이게 무슨 일이야? 놀랍게도 방 안에는 온통 피가 흥건하였고 곱단이 처녀가 목이 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웃은 혼비백산하여 그 길로 관하에 달려가 원님에게 이 사실을 아뢰왔습니다. 고울의 원님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처녀의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도착해 방을 들여다보니 과연 그 광경이 참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원님은 군졸들을 풀어 주변을 샅샅이 수색해 처녀의 머리를 찾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찾아보아도 그녀의 머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 담장 쪽에 있던 병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나리! 이곳에 핏자국이 있습니다. 소리를 따라 급히 그곳으로 가보니 어느 집 담장에 핏자국이 여러 방울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집은 호라비 농부의 집이었고 즉시 그 집 안을 들어가 수색해보니 과연 처녀의 머리가 귀한 집더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몹시 노한 원님은 그 집 농부를 포박하여 관하로 데려갔습니다. 호라비 농부는 모진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바른대로 말하지 못하겠느냐? 처녀의 잘린 목이 내 집에서 나왔는데 어찌 아직도 거짓을 구하려 되느냐? 농부는 고문에 비명을 지르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원님, 저는 냉세코 그 처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동생 집에 며칠간 있다가 어젯밤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사실이더냐? 네,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사람을 죽일 분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원님은 증거가 확실히 그 집에서 나왔으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일단 농부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은 그 처녀의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무슨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며 기웃거렸습니다. 처녀의 집 근처에는 담벼락에 부용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한편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들에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며칠 전 밤에 어떤 낯선 총각이 여기를 지나가는데 옷에 피가 묻어있었던 것 같구먼. 허겁지겁 비틀거리는 모습이 좀 수상하더라고. 뭐라구요? 아들은 당장 그 농부를 원님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원님에게 며칠 전 밤에 보았던 총각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원님은 농부에게 그 총각의 이목고비와 행색을 그려보게 했습니다. 며칠 후 포졸들이 순찰을 다니다가 우연히 그림과 유사한 사람을 만나서 관하로 끌고 왔습니다. 네놈이 처녀가 죽은 날 밤 마을에 돌아다닌 걸 봤다는 사람이 있다. 내가 처녀를 죽인 것이 틀림없느냐?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전 아침에 그곳을 지나간 적은 있으나 밤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총각을 노려보며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처녀집 주변에는 부용꽃이 많이 피어있었는데 보았느냐? 네.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붉은색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었습니다. 뭣이라? 부용꽃이 붉은색이라고 했느냐? 그 부용은 아침에는 흰색이었다가 낮에는 분홍, 밤에는 붉은색으로 변하는 꽃이다. 주변 사람들이 원님의 말에 놀라며 수근거렸습니다. 내가 아침에 지나갔다면 그 꽃은 흰색이어야 된다. 네놈이 밤에 지나갈 때 보았으니 붉은색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네놈이 지금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난 것이로구나. 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네놈이 왜 불쌍한 처녀를 죽였더냐? 범인은 울며 이실찍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 이 총각은 이웃마을에 사는 백정이었는데 이 마을에 볼 일이 있어 지나다니다. 앞발레터에 있는 곱단이를 보게 되었고 혼자 짝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용기를 내어 곱단이에게 다가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기를 간청했으나 곱단이는 매몰차게 거절하였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긴 총각은 밤에 흉기를 들고 가 잔인하게 처녀를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그리고 아무 죄가 없던 농부는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처녀가 살던 오두막을 허물어버리고 그곳에 부용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부용꽃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색을 바꿔가며 곱단 처녀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